롯데 면세점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지금까지 롯데 면세점은 김포공항에서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김포공항에서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매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화장품, 향수 그리고 주류 담배까지 모두 다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구역은요. 2018년 8월부터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구역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DF2 구역 신규 사업자로 호텔 롯데가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면세점 안에서도 약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사실 인천 면세점이 아니라 김포공항 안의 면세점이기 때문에 매출의 타격도는 크지 않겠지만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KNR 시스템이 드디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인기 기업인데요. KNR 시스템은 로봇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압 로봇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또 제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유압 로봇뿐만이 아니라 완성체 로봇의 세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고객사로는 포스코 계열사들 그리고 현대차, LIG 넥스원 등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고객사인데요. 고무가는 13,500원입니다. 증거금이 8조 원이 넘게 모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주가 변동성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합니다. 어제 코스닥 조건부 상장 폐지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파라다이스 측에서는 22레이스를 정기주조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기업가치 재평가 유도를 희망한다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파라다이스는 2013년에 약 10년 전에 이미 이전 상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상장 본부에서 설득을 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 잔류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코스피 시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를 했습니다. 피치는 2012년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A플러스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몰아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함께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피치가 이렇게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 이유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서서 윤정식 상무님께서도 관련해서 반도체 기업들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 나왔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AI 수요일 수출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피치는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고금리 위험에도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는 국가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수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